꼬아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코스나리아 진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님, 선대님, 꼬아 안녕하세요 손수 장착하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출석체크부터 하시구요 디제이님, 꼬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 오케이 기다려봐요, 금방 돼요 끈, 오케이 항상 1%씩 부족하네 나 이거 해방했는데, 얘로 고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라이브하고 처음으로 칭찬을 받네요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그래도 코스나리가 참을 땅 열심히 했다구요 여러분들, 그 힐러 0티어예요 아, 진짜요? 얘가 제일 좋은거 같더라고, 내가 봐도 저의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은 공장이지만 지금은 태물인데 여기 공간같은, 이거 특히 안 모이는게 이거 젤리가 잘 안 모이고 굿 근데 쿠키를 안 해마시고, 파르게 튀기 네! 그저께 시작했어요 베이비님 퓨브아퍼 완전 좋아하죠 아, 진짜요? 2개 침투 좀 해줘요 아이디,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나 이거 아직 헤매 친구 친구 많아요 3일만에 이만큼 친구가 생겼습니다 한 번씩 다 놀러왔거든요 리게임하고 싶다 하러 갑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쿠키 좀 보여주세요 쿠키요? 잠시만요 신축 얼었어요 알겠습니다 어? 얘 언제 올랐어? 세상엔 별들의 꿈이 모여 만들어진 쿠키가 있대 우와 어디 있으려나 굉장히 돈이 없잖아 이거 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니저 3대1 부계국 오케이 신고 요청목록 3개 신고 요청목록 3개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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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읽 스탠드 점수 수락 약간 수락 수락 다 수락 수락 ros 하다보니까 이거 왕국 이것도 열리더라고 그래서 왕국 이거 뭐냐 이거 랜드마크 이것도 열리더라고 이런식으로 덜덜덜 왜요 그거 아 진짜요? 물어보고 살걸 도예군방 근데 레벨업이 돼야 있는거잖아요 그 스티가루도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됐고 진짜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키웠어 그리고 나 그 길드도 만들어야 해서 길드도 만들었는데 길드원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쿠킹덤 닙 바꿨는데 확인해보실래요? 닙 뭘로 바꿨는데요? 이거 일단 드리고 뭐야 고박수본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에요? 혹시 한국최강님 아니시죠? 네 설마 근데 놀랜게 뭔지 알아? 저 고스나리라고 쳐서 하려고 했는데 고스나리가 이미 있대요 고스나리가 이미 있대요 그렇구만 한번 다음어치 놀라와 놀라와 고박수본은 얼마나 대단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린 출첵감사합니다 야 우와 뭐야 이거 아직 덜 꾸몄네 꾸미긴 더 꾸미긴 하는데 야 46렘이면 이정도까지 가능하구나 아 전 별로 딱히 그래 그냥 그래요 진짜요? 한 번씩 다 놀러 가봅니다 뭐야? 루그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고스나리라고 해요 네 큐한데 봐보셔요 알겠습니다 야 지애님 뭐야 이거 우주인데? 밑에 바닥이 우주인데? 레벨은 지금 46이고 가져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왕국 다시 와주세요 아 잠깐만 기다려요 왕국 저장하셨죠? 저장기는 있는 것도 알아요 오 이거 뭐야 이것도 있네 혹시 혹시를 해야 볼 수 있나요? 뭔소리에요? 혹시를 혹시가 뭐에요? 아 친추요? 아니요 친추 그냥 하셔도 돼요 네 3일 전에 시작한 뉴비입니다 뉴비 그래서 레벨이 지금 5밖에 안 돼요 6 올리고 싶은데 어? 있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관계 없습니다 두개여 친추 보내십니다 오케이 한번 놀러가볼까요? 퓨안님 어디있죠? 퓨안님 놀러갑니다 퓨안님 그 평지겠지 다 발필캐 좀 한번 뽑겠는데 지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좀 마이몸하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야 뭐야 이거 또 여 뭔가 동화 속 나라인데 네 제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그 시나리 말 안 듣는 거 아시죠? 네 바로 보러 갑니다 제꺼 보세요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코인 얼마에요? 오 뭐야 이거 뭐야 제사 지내는데 신께 제사.. 제사를 지내는데 오오 어떻게 그렇게 모았어요? 우와 잘 꾸미셨네 신고 추가로 그냥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잘 봤구요 일단 친구 추가 하셨나요?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심급하고 뽀뽀 잠시 검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못 이겨요 레벨 5라 5라니까요 지금 레벨 5라구요 그거 short 이어 그쪽으로 어 크링도 열렸네 나중에 하고 넹 잠깐 아까 누구 보라 그랬지? 얄리 고아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방금 제거 베이비님의 아이디가 뭐예요? 베이비님의 아이디가 뭐예요? 아 산들님 베이비님 산들님 그래 산들님꺼 보고 선물 드리고 아 오케이 뭐야 저보다 2레벨 높네 뭐야 별거 없잖아 아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니에요? 아 9개인데요 아 그래요? 아 곧씨나리보다 좀 더 없어서 놀랬어요 네 자 보도록 하죠 이건가요? 우와 야 쿠키런 현질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방어대 쿠키생인데 이겨주세요 진짜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노현질인데 이거까지 했다고? 대단한데? 레벨 40에 레벨 40에 노현질에 이정도면은 엄청난데? 네 다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내게 너무 허접하다 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어요? 오오오오 ... 지하루사 안녕 고아 안녕하세요 고마워 화분 잠깐 화분 잠깐잠깐 내가 뭐하려고 했지? 놀러가려고 했는데? 잠깐 놀러가려고 그랬어요 잠깐 기다려봐 그 다음 누구였지? 지혜님 나중에 만들기 힘들어져요 아 진짜요? 왜? 뭐야? 오늘은 잘 모르는거에요 네 네 쿠키란 킹덤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 모시로이 되쇼 광기다 광기에요 진짜 이거 뭐에요 지혜님 근데 레벨이 46이 끝이에요? 다시 보실래요? 기다려봐요 여어 다들 자기꺼 보고싶다 자기꺼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바로 보러갑니다 아니요 엄지님 섬은 아 아 아 뱅화 아 뱅키오찌스로 난데 나니까 나왔다 뭔가 바뀐게 없는데 이거 말고 바뀐게 없는데 나는 무슨 틈 아 캐슬 캐슬 오오 뭐야 아 패현님 구아 안녕하세요 야 멋있는데 이 분위킹 못 바꾸네 근데 야 350만원 췄대요 탐사 탐사 완료 최상이나 마상이나 어 탐사지 변경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유비섬 보러 오실래요 아 당일 보러 가야죠 잠깐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의 성을 아 친구 창이 꽉 찼다구요 어 아 아 제 창이 아니고 아 루그님 루그님 그러면 한 분 잘 안 들어오시는 분 하고 고시나리 맨날 하니까 고시나리 오시면 되죠 이 뉴비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볼물분들이면은 꼭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대찌님 어디 계셔 여기 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어딜 가요 뭐야 이건 뭐지 붙지 않구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시나리 방송이시고 안녕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뉴비 아 고시나리 방송입니다 네 쿠키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하면서 중간중간 했어요 몰래 몰래 사장님께는 쉿 네 사장님께는 쉿 그래서 레벨이 지금 5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진짜 할게 너무 많아 이거 말고 또 여기 배 타고 나가면 또 뭐 해적 있는데 해적 엄청 세더라고 한번 져가지고 애들 그 뭐냐 쿠키 말리고 막 그랬어요 일단은 뭘 해야되나? 맞아요 효다제도 이거 이거 타고 나가면은 일단 전투력이 너무 적어 일단 올릴금 올려야겠어 좋아 상처입은 곳은 상처입은 곳은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힘이 전부는 아니에요 토핑관리 뭐가 토핑이 퓨바가 왜 있어요? 근데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질이라뇨 현질 안했어요 뉴비에요 뉴비 뉴비 도시 고맙습니다 장점 강화, 강화하면 안 돼요? 도시 글쎄요 모르겠는데 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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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 아몬드만 하는거에요? 아아 아몬드만 하는거에요? 아몬드만 버리는거에요? 아몬드만 껴야되는거에요? 저 몰라요 이거 스토니는 아몬드만 끼고 일단 끼고 나중에 빼지면 돈도 없는데 아아 이건 빼는거고 토핑은 아몬드 라즈베리 초콜릿은 초콜릿은 빼야겠네 나 이거 강화 엄청 했었는데 그니까요 그래요? 아 그래요? 얘는요? 공화국 어디를 가도 한눈에 담기는 소라고둥 청탑은 정말 아름답지요 철기왕성할때는 지났지만 나쁘지 않으면 얘는 뭘로 해야되요? 나 이거 강화 엄청 했단 말이야 이것때문에 돈 다 썼어요 진짜 광상용인데 아 진짜요? 토핑 분해 누르라고요? 뭐 분해 뭘 해야 돼요? 나 이거 몰라 분해 분해는 해본적 없어 키위? 키위는 필요 없나봐 올 시스터컷 뺏어 아 이거 강화 엄청 했는데 아 더 봐야 강화했잖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고 됐고 좋아요 일단 분해했어 키위가 30개나 있네 그렇구만 얘는 뭘 넣어야 돼요? 얘는 뭐... 카라멜? 카라멜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잘 몰라 가르시라구요? 갈면 뭘... 뭘 줘요? 토핑 조각? 아아 이렇게 분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분해하면 되는구나 쿠키 알러지 고시길 킴덤 이깁니다 맞아요 킴덤이 형 얘는 다 원래 괴롭했고 친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추 드렸으면은 바로 받아들이는게 인지상적이죠 수락 수락 일일성 탁 갈아도 될까요 님들? 이라고 물어보시네요 일단은 한번 붙어볼까? 이거 어떻게 붙어요? 그... 친구분들하고 어떻게 붙어?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아 친구 창 그 전에 전... 예 전설 전설부터 문제 한번 뽑아보고 저 한번 했는데 이거 못 뽑았거든 한번... 한번 해봐야지 친천전이 있습니다 아오케오케 안 뜨나? 아 왜요? 떴어요? 찍으세요 찍어볼까 무지개 같은데 음...오케이 비트 맛 비트가 뭐야? 음... 과일인가? 어..예는 다가오지마 다쳐 다가오지마 다쳐 좋은거 아니에요? 으으으으으으!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 희략이라구요? 하나 더 나오겠지 다치게 하고 싶지않아 어우 깜짝이야 또 나오는줄 알았네 아 끝났나? 아 젠장 아아 왜 뽑아도 쓰레기를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아 좀 하고 오니까 진짜 열심히 재고 쌓는 중 이 게임 하나도 모르겠다 이 게임 도끼, 도끼 많이 하라고요 왜? 제한국어 보실래요? 보러 갈게요 나중에 열차 풀리면 열차 풀렸어요 열차 풀렸어요 열차 풀렸어요 난 분명히 루그님한테 루그님 쪽으로 갔는데 다시 다시 아 진짜요? 근데 길드 신청을 다 하셨는데 왜 왜 제 길드는 안 들어오세요? 길드1이 저 혼자에요 길드상 저 길드1 저 혼자 길드1 우와 이거 그 원피스의 워터, 워터세븐 같다 우와 우와 아 승인 신청하고 승인까지 해야 되나요? 아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야 근데 잘했다 야 물의 도시잖아 물의 도시 와 진짜 잘했다 아 쿠키런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거 과금 얼마나 하셨게요 참고로 루그님 그건 접니다 아 비공입니다 그니까 현질은 하긴 하셨네 젠장 멘티스 니이코 안녕하세요 일단은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는 3일차 된 뉴비로써 일단은 부지런히 부지런히 제작을 해야되요 전환 붙으시면 안됩니다 왜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무가군도 괜찮아 아 진짜요? 흠 흠 흠 근데 노음이 총 3마리밖에 안 돼요 흠 흠 흠 흠 흠 Jedi 흠 흠 흠 üss 흠 흠 어..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하는거라 했지? 아까 그.. 친선 경기 어떻게 하는거라 그랬죠? 아 현지라면 역전만이 됩니다. 아 진짜요? 아무나 노력해요 일단은 어.. 레벨이 좀 낮은 분이 한분도 안계셔 어! 아아 신천전이 안되네 아 젠장 레벨이 다르잖아요 어나더 레벨이잖아 그나마 레벨이 작은 저 쿠키 3개 오케이 신천전 저 본계 안신해드로 구청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진짜요? 일단 한번 붙어보라고 했으니까 저기 쿠키 한 두마리로 해주시면 안됩니까 낫낫낫낫? 낫깃이라구요? 얘? 얘 누구랑 바꾸 얘랑 바꾸네 낫 니 몸이 없으면 안된다니까 아 보물 아 오케오케오케 기다려봐요 방금 전에 누구 꼈지? 아 킹덤 아레나의 창 흠 아 잔잔 흠 이거 낫 이거 끼라고? 오케 오케이 낫 앤 낫 아임낫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감초가 누구야 감초가 누구야? 유안나 지 누가? 아냐 아임 지니어스 네 오케이 일단은 쿠키 제대로 낀거 맞아요? 아 나 얘를 уп th 누더하기? 불쌉 함 한번 오오오오오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오케오케 기다려봐요 나 누구로 세팅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뒷줄 리싱렙 에 에 에 해야지 하고 에 핫마리로 퓨바가 누구야? 나는 지금 3일차된 뉴바라고요 아 뉴비라고요 뉴바는 누구야 네 저기 예 안 돼요 얘 예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이거 안 돼요 고대전싱을 달성하거나 영웅소 20개를 모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안 돼서 그런거야 일단 나갔다 다시 들어갈게요 원래 심했었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일단 어딨어 검은콩녀 어딨어 패스츄리 떴다 오오 한 명은 힐러고 한 명은 얜데 얘는 누구야? 자 이 보물 얻게 해주세요 네 보물 얻게 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아니 진짜 둘 다 둘 다 힐러에요? 이거는 골스나리 보고 이기라고 하는거죠 힐러인데 힐러를 힐러라고 포장하고 전사 아니에요? begins 저캐리 고에요 그래 덕헬이구 야아 시간들을 못잡는게 아니고 좋을거같은데 야 무한일 알아요 저도 얘 알아요 이건 내가 몹이 된 느낌인데 이거 뒤로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거 없나? 응 낭떠러지에 떨어지는거면 내가 이기는건데 아 그러네 야 그래도 시간내로 버티면은 그것만으로 자란거다 무럭무럭 자라라 계산이 안맞는군요 도움이 됐어 야아 이거는 심하잖아 한마디로 해도 내가 지겠다 한마디로 해도 내가 지겠다 한마디로 해도 내가 지겠다 이제 한번만 한번만 할 수 밖에 없네 또 누구 떠드릴까요? 대찌님 어딨어 기다려봐요 두마디긴 한데 어둠의 시대가 곧 도래할거에요 레벨을 최대한 올려봐야겠어 칠흑같은 밤이군요 알았어 눈물쏙 빠지게 매운맛좀 볼래? 뭐가요 뭐가 뭐가 뭐가요 뭐가 뭐가 노가 노노노에요 뭐가 노노노에요 그 강을 건넜다 뭔소리에요 왜 레벨을 올리면 안돼요? 쟤네 아 안쓰는 애들이라구요? 아 칠리는 거르는거에요? 별수탁나미 아 그래요? 씌는 애 누구있어요? 어 얘 씨레기 한번 볼까? 씨레기라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 싶네 도대체 얼마나 씨레기길래 씨레기인데 한번 레벨을 올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엄청 많아 아니야 마카롱? 아 앗 마음이 약해지잖아 마음이 약해지잖아 쓰지마요? 아니 하필 얘가 걸려가지고 그럼 누구로에요? 마카롱이 누구야? 얘구나 얘 별로였던거 같은데 의외로 마카롱이 많이 쓰이는구나 칠을 준비할게요 캐가 좋아도 이거 마카롱은 못 껴야되요 토핑 못 껴야되요 저도 신선전 해줄게요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못 껴야되요 마카롱은 못 껴야되요 오늘 저기 저 훈수두로 많이 와주셨잖아요 훈수 좀 많이 줘봐요 쿨? 쿨이 뭐야? 쾰 쿨, 쿨이 구독! 저도 помог해요 옆으로 편집장에 힘만 줄게요 네 뭔소리에요 자 일단은 다시한번 이제 친선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찌님 덤벼! 몇마리에요? 두마리밖에 안있어요? 네 디카예요 아 다카예요 다카예 내꺼야! 형 뭔얘기 위해서 두명인데? 아니 저 무한일이잖아 무한일 빼봐요 무한일 무한일 빼봐요 진짜 무한일 빼봐요 무한일, 무한일 빼세요 무한일 네 아 퓨바! 퓨반가? 아 퓨바구나 아 맞아요 퓨바 네 맨티슨이 한마리 저, 저 네 저 안돼요 네 기다려봐 그 다음에 있었어 루그님 루그님 어디있어 다섯마리 다 꼈잖아 다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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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가 안 들어가지니까 아무래도 진정한 벽입니다 젠장 진정한 벽입니다 젠장 아니 근데에, 저 3일밖에 안됐어요 한지 저 괴롭히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면은 절대 그러지마요 네 담남님 고아 안녕하세요 방송을 잘하셨나요 페어리스틱님 오 페어리스틱님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겠지 에너지는 단다 에너지는 단다 드디어 예 편집자님 이거 영상 뽑아주세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봤죠 이게 기본이죠 네 3일밖에 안된 뉴비가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다구레는 장사가 없다 고바시부랑 님도 싸워주세요 하나만 들고 오세요 하나만 하나만 들고 오세요 하나만 하나 어이 좀 위험한데 제대로 끼고 옵니다 아 하지마요 아니에요 아니 자만 죄송합니다 자만 죄송한데 제발 저 좀 이기게 해줘요 아 진짜 아니 한 방코난다고요 진짜 내 주인이 보내는 선물이다 벽이 이렇게 넓을 리가 없어 뭐야 같이 돌진했는데 왜 내가 나갔다 그러죠 이 사람들 악질인가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열 차고 꿈을 늘리겠습니다 제가 어 일주일 뒤에 이거 켰을 때 여러분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질 안 할 거예요 아 젠장 당했잖아 아 친구 가능한 친구 친구가 가능합니다 아 만만하신 분인지 없는데 산딜님 부계국 부계로 싸워야지 부계로 싸워야지 봐봐 어 뭐야 튕겼어 아 아니 드디어 나랑 비빌 수 있는 상대랑 싸우려고 생각하는 순간 왜 튕기는 거야 도대체 닉 뭐죠 닉이 뭘까요 저기 쿠키 알러지 고스입니다 앙스타로 효도하라는 신의 계시다 뭔 소리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도 쿠키인데 예 아 진짜 아니 왜 튕기는 거냐고 이게 아 달빛 진짜 있어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내가 뽑을 수 있나 기다려봐요 신청이 많아요 신청이 기다려봐요 신청이 많아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신청이 많다니까 친구 잠깐 요청 목록 후락 자 아까 누구였죠 오케이 일단 이기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기고 갈게요 찬들님 말 안들으셔 죄송합니다 네 저 가시죠 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쿠키런이지 이게 쿠키런이지 아 양심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쿠키런이지 그치 자 누구랑 붙어볼까요 아 누구랑 붙지 찬들님 본개 본개는 힘들 것 같은데 한마리죠 다 꼈잖아 한마리 한마리 한마리로 끼고 오세요 네 루그님 환기해드렸어요 일단은 마메님 아니 얘 안된다니까 얘 안된다니까 저 무조건 고신해니 저 3일차 3일차 뉴비라니까요 못 이기는게 이상한거에요 잠깐 기다려봐요 부지런히 생산을 해야되가지고 부지런히 생산을 해야되가지고 오케이 아 뭐야 뭐야 기다려봐요 많아요 지금 10분 잠깐만 마메님 보자 불합격 안돼 그 다음에 루그님 합격 합격 가진거 다 내놔 없어도 내놔 이길 수 있을거 같애 아 에너지가 안다는데 아니 기본키가 이렇게 쎄다고 야 그냥 몸통가고 야 그냥 지팡이 한번 휘두르는데 나가 떨어지는데 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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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땜에 진거다 레벨 아 젠장 그 다음 누구에요 다음 다음 젠장 멘티슨이 누구에요 어딨어 아이디 뭐에요 산딜님 어딨어 자 팔로우감사합니다 만원을 했더니 팔로우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이기지 이 정도면 이기지 직접 나서는건 오랜만이래요 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쿠키런 킹덤이다 쿠킹덤이다 쿠킹덤이다 아 부개로 갔나요 제가? 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어쩐지 붕괴 붕괴를 이렇게 약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네 잠깐만 구아구아 아니 만원의 늑대님 구아 아니하세요 잠깐 이분 보자 힐러처럼 보이는 애가 한 명 있는데 힐러처럼 보이는 한 그리고 두 명이잖아요 불합격 안돼 불합격 안돼 안돼 예 불합격 네 한 명이어야됩니다 네 한 명이면 돼요 불합격 오오 아니야 아니야 두 명인데 레벨이 비빌만한데 합격 네 레벨이 네 레벨 합격 네 이 정도면 비빌 낀지 이정도면 비빌 낀지 보물 여기 맥킨 왜 이렇게 깨? 왜 이렇게 깨?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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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못 이겨? 야... 야... 벽이 이렇게나... 벽이 이렇게나 높나? 안돼요! 네... 마메님처럼! 저기... 에츄크랩님 어딨어... 얘 힐러 아니야? 가시죠... 네... 출전전 갑니다... 야 에너지가 안달아... 뭐야! 나 방금 숨적당했는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뭐야! 귀연말나가는데 저거? 뭐야 이거! 아니... 정지자씨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아이디가 뭐예요? 기다려봐요...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 보자... 어 잠깐 잠깐 잠깐... 아...잠깐... 잘못 들어갔다... 열어때 멘탈 깨졌잖아요... 아니... 저 개쇼... 아 진짜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나 이거 열심히 통장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다른 모습 보여드릴거니까 잠깐 어딨어요... 안 돼요! 불합격! 안 돼! 이거 저보다 레벨 다 높고 다 30 이상이잖아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네... 불합격! 한 명한테도 지는거 보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누구지? 멘티시님 멘티시님 멘티시님... 합격! 이 정도면 이길 게 있지... 이 정도면 이길 게 있지... 레벨이 30인데... 30이면은... 10밖에 차이 안나는데 이길 게 있지... 그쵸 이겨야지... 어 잠깐만... 왜이렇게 에너지가 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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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그렇지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겨야지 잠깐... 야 잠깐... 시간 주지마! 시간 주지마! 시간 주지마! 그렇지! 이거지! 아 근데 약간... 지금 자기가 머는데... 5대1로 붙었는데... 지는 것도 밑장한 경우... 이기는 것도 약간 좀... 그렇네... 네... 자기가 머는데 지금... 산딜님 오케오케... 산딜님 어딨어... 부계공 말고... 공기 어딨어... 이거구나... 불합격! 안 돼요! 이거 못 붙어요... 이거 부... 이거 한 마리여야 됩니다... 한 마리여야 돼요... 불합격! 네... 불합격! 네... 소닉이다! 오! 소닉이다! 오! 오! 소닉이다! 소닉도 있어요? 소닉이 있어! 뭐야 소닉이 있네? 뭐야 소닉이 있네? 뭐야... 그냥 무속처럼 당해버렸는데? 네... 소닉이 엄청 당한데? 네... 아... 젠장... 음속처럼 당해버렸는데? 네... 저 더랑... 저 더... 저... 뭐냐... 또 저랑 붙어보실 분... 대신 덱은 한 마리여야 됩니다... 네... 한 마리여야 됩니다... 오케이... 한 마리여야 된다 그랬잖아... 이 쓰레기 왜 갖고 있어요? 씨레기에 한 번 힘을 볼까요? 네... 씨레기 힘을 한 번 볼까? 이번 행진에선... 아주 큰소리가 날지도 몰라요... 더 이상의 차근... 없으니... 자... 자... 군대할게 할 수 있죠? 잠들리겠습니다... 뭐야... 깨잖아! 자... 그래도 에너지를 달려야 된다는 게 어디냐... 에너지가 금방 회복되네... 에너지가 금방 회복되네... 근데... 아 진짜요? 덤벼! 네... 아... 산딜님... 블랙힐러님 출책 감사합니다... 어... 선물 하나 보내고... 내일 딱 되세요... 왜요... 잠깐만... 어디지? 어디갔어... 보자... 레벨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강해 보인다? 클랜 들어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클랜 들어오세요... 반짝거리는게 보이는데? 3일밖에 안된 뉴비를 이렇게... 잔인하게... 어깨실 필요는 없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강해... 그냥... 안... 그냥 안 당하는데? 에너지가 꽤 차는데? 기다려봐요... 네... 아... BTS... 아... 그래요? BTS는 이기면 안되지... BTS는 얘 이상 저줘야됩니다... 네... 이건 저준겁니다... 제가... 네... BTS는 제가 저준겁니다... 네... 그 한류스타를 제가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저줘야지... 이건 제가 저준겁니다... 진게 아니고 저준겁니다... 덱 바꿨어요... 저준거에요... 네... 고발쓰고 어딨어... 덤벼... 이길 수 있겠다... 예... 이길 수 있겠다...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언제 이렇게 PK가 됐지?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날짜가... 잘해겠습니다... 장기론 반대... 그치 이건 이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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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돼... 이겨야돼... 이겨야된다... 잠깐 왜그래왜왜왜왜왜...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겨 이겨 이겨... 빨리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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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엥... 이게 바로... 골씨나리의 힘이지... 적들은 전부 처리했어... 열 열줄시간 후에? 아 진짜요? 봐줬다... 아... 이게 뭐... 기본이네요... 네... 호승이님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핸디캡... 한 마리... 네... 아... 친추했어요? 일단은... 정지했니 한판하고... 불합격... 방금 전에 BTS 봤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면서요... 불합격... 안 돼요... 정지혜님... 덱 바꿔요... 안 돼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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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입니다... 네... 방금 전에 BTS에 대해서... 어? TMI를 받았는데... 어... 절대...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알았는데... BTS를 들고 오시는 건 안 되죠... 네...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죽어야지 끝나지... 아... 아 진짜요? 아... 합격... 합격... 예... 난 그거 몰랐어... 아... 합격... 뽁뽁... 승리의 기차... 출발... 힐 해줌... 야 근데 힐 해주는 게 장난이 아닌데? 뭐야... 불합격... 이제 BTS 덱은 불합격... 네... 네... 불합격... 근데 BTS 안 꼈는데 지금? 네... 노선도를 잘못 봤다... 아... 그니까... BTS가 아닌데? 네... 랩도 누구야... 잠깐 기다려봐요... 아까 누구였어... 호순사님... 30일... 합격! 거기... 표 어딨어... 표!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있잖아... 이겨줘... 이겨줘... 뭐야... 한 말인데 그게 학자를 하는데? 나도... 별이 되는 거야... 뭐야? 흔적을 했지... 뭔지... 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뭐가 지나간지 모르겠어... 남현 누구야... 퀴아님? 안 돼... 안 돼... 불합격... 퀴아님 불합격... 안 돼... 아직 안 바꿈 오케이... 페어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기다려봐요... 페어리스틱... BTS 있잖아... 힐이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불합격... 안 돼... 안 돼요... 불합격 안 돼... BTS는 빼요... 불합격 안 돼... 네... 불합격 안 돼요... 네...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누구예요... 다 덤벼! 아... 한 번하고 끝나면 재미없으면 안... 아 진짜요? 하... 합격 시작합니다... 말로 감쾌합니다... 진아님... 이겨줘... 한 마리야... 한 마리야... 아... 이겨줘... 뭐야... 뭐야... 아니... 지는 거 말고 이기는 거 좀... 덱을 좀 약... 더무... 약하게... 저 지금 3일차 된 뉴비라고요... 이렇게 뉴비를 학살하게 되면... 뉴비 이거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협박이라도 해야지... 진짜요? 덱 낮아요... 진짜요? 믿어도 돼요? 오케이... 이 정도면 이기겠죠... 합격... 다섯 마리라도 이 정도면 합격... 오케이... 뭐야... 근데... 왜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레벨은 낮은데 왜 급게? 아... 올토핑이에요? 레벨 낮다고 방심했다... 아... 토핑이... 토핑 없는데... 그럼 뭐 땜에 이긴 거야... 아니 토핑이 있다고 차라리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예... 그래야 골슨야니가 덜... 잔인... 잔인하... 잔인하게 안 당하지... 네... 그럼요... 네... 오케이 합격... 다음판은 찬제님 알겠습니다... 살짝 보여드리죠... 살짝 보여드리죠...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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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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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뉴비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해도 됩니까... 네... 3일차 뉴비한테... 이렇게... 페... 제가 일단은... 페어님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페어님... 페어님 아이디가 뭐예요? 페어리스틱이었나? 얘는 걔 아니야?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걔 아니야? 멘티스님? 아... 멘티스님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아... 헷갈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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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빗자루 맞죠? 근데 캐릭터가 그냥 빗자루 처음에 실려갔는데? 네... 실려갔는데? 네... 아... 오케이 찬딜님... 오케이... 방금 전에 개잖아! 아무도...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나의 자도... 내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안 달아... 그것도 뭘까? 야... 요즘 안 뛰는 친구를 탈정하면... 아 진짜요?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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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해... 우와... 왜 이렇게 해... 기다려봐요... 비필감 많아... 지금...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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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힐러 4명에 쿠키 하나 해주면 해주신 거...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네... 힐러 1명으로 해도 죽지 않는 걸 확인했는데... 안 돼 안 해줘요... 네... 네... 유튜머만... 고기... 젠장... 에휴... 기다려봐요... 잠깐... 총장만 좀 하고... 아... 진짜요? 성장 좀 하고... 내가... 일주일 뒤에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진짜... 현질아라고... 일주일 뒤에 두고 오십쇼...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긴장해야 돼요 진짜... 기다려봐요... 잠깐... 성장 좀 하고... 이거 다 먹어야 나중에 성장하지... 흠... 하아... 골씨나리가 언젠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골씨나리가 멘탈이 그나마 두껍기 때문에... 두껍게 아니고 멘탈이 그나마 강하기 때문에... 어딨어... 덤벼... 어딨어... 어... 여깄다... 이거 못 이기잖아... 못 이기잖아... 다 먹어야 나서 하겠군요... 더 이상의 차비는... 뭐야... 그냥... 그냥... 닿았는데... 잠깐... 닿았는데 사라지는데... 방금 전에... 그... 닿았는데 사라지던데... 네... 이게 닿았는데 사라졌어... 네... 흰 냥님... 고아 안녕하세요... 다던병... 멘티스님... 오케이... 방금 전에 개 아니야? 오이스터 가문의 힘을... 살짝... 보여드리죠... 레벨 엄청 올린다... 진짜... 잘 못 받았다... 잘해봐요... 네... 참고로... 덱 하나만 껴야됩니다... 아... 아니... 검이... 부러진 것밖에 본 적이 없어... 검을 왜 부러트려요... 자꾸... 고스나리의 멘탈도 자꾸... 부러트리지 말고... 잠깐만... 그 전에... 그 전에... 호스님이 먼저 와주자... 이거... 할만한데... 아까 전에 다... 되었거든? 네... 되었거든? 에너지가 안달아... 야... 뭐야... 나는... 뭐야... 나 뭐지? 이거... 제 캐릭이 있었나요? 네... 기다려봐요... 검은콩님... 이거... 뉴비... 뉴비가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뉴비 학살 이거... 아... 애매한데... 한마리 더 빼요... 안돼... 불합격... 안돼... 불합격... 불합격... 네... 불합격... 크로이드 한번 컷... 아... 진짜요? 하하하하...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뉴비가 왔으면은... 뉴비님 어서오세요... 어... 뉴비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줘야지... 레벨이 비슷비슷한데... 저보다... 좀 레벨이 다 높네요... 네...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소리로 시작해볼까요? 근데요... 네... 근데요... 네... 근데요... 졌는데요? 네... 보물차이? 뭔 보물차이야? 흠... 잠깐... 큐아님이 먼저였어... 큐아님 덱 바꿨다 그랬으니까... 보자... 안돼요... 불합격... 야야 알아... 안돼... 불합격... 합격... 불합격... 기준은 제가 정합니다... 할게요... 기다려봐요... 안돼... 안돼... 불합격... 안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힐 끼고... 어? 보물차이도 있고... 안돼... 불합격... 줄여요... 한마디로... 그... 레벨 10자리에 엠만 껴요... 네... 레벨 10자리에 엠만 껴요... 네... 고발 질문이면 안 하신가? 기다려봐요... 해볼까? 자기 진영... 어떻게 안보이나요? 난 이게 지금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누구였지? 야 저거... 둥기 아니야? 둥기? 지팡이 아니고 둥긴데... 저거... 맞는데... 안돼요... 레벨이 다 높잖아... 신추분 했어요... 바로 수락합니다... 됐고... 어차피 보물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였지? 안돼...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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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일단은... 아 저랑 비슷하게 맞추셨네... 하나만 더 빼요... 하나만 더 빼요... 하나만 더 빼요... 하나만 더 빼면 제가... 오케이 해드릴게요... 알아요... 전투력... 전투력 맞추신건 아는데... 하나 더 빼요... 네... 자... 그 다음에... 나 지금 헷갈려... 누구랑 부터가 되는지... 불합격... 레벨 불합격... 그리고 전투력 봐봐요... 전투력 봐봐요... 전투력... 빼요... 안돼요... 안돼요... 불합격... 불합격... 나 지금... 전투력 보는거 지금 알았고... 금본댁인데... 진짜요? 아... 제가 누구부터... 누구부터 해야돼... 아 나 이거... 헷갈리네... 제가 삼들림부터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그래... 오케이... 이정도면 이기죠... 이정도면은... 이정도면 이기지... 이겨라... 이겨야 좋아... 그렇지... 이겨야지... 이렇게 엠로지 안달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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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제발...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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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맞죠... 아... 기본이네요... 예... 이정도면 기본이죠... 한 번이나 실수도 없었어... 드디어... 검이 부러지지 않았어... 네... 검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네... 일부러 달러뺐습니다... 알고있어요... 일부러 봐주신거 알아요... 엄지님 고... 엄지님 어딨어... 어... 비... 몸속으로 죽일수없어... 이 정도면 할만하지... 뭐야... 근데 왜 뒤에서 공격해... 너무 약해... 야... 걔도 75% 정도 뺏기면 많이 뺀거야... 야... 진짜... 미치겠네... 물토핑이 크고... 그냥... 이런 일로... 멈출수는 없지요... 근데 소닉도 쿠키였어요? 네... 잠깐 기다려봐요... 흰냥이님 나중에... 그 다음이 누구에요... 엔티씨님 이전에 있는데... 아... 초콜라보? 일단은... 일단은... 잠깐만... 고스나리가 붙고 싶은 사람... 예... 붙어보겠습니다... 네... 고스나리가 붙어보고 싶은 사람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지금... 네... 자... 고스나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네... 이거죠... 네... 아이고... 모르고 화면 눌렀다... 자... 그 다음 누군가요? 일단은... 흰냥이냥님... 보세요... 얘 아까 봤는데... 네... 안 벌였어요... 야... 70%만... 깎아도 내가 이긴다... 70%만... 깎아줘... 70%만 깎아줘...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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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젠장... 다들 억울해하잖아요... 튕겼잖아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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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당했으면 튕기겠어요... 두 번 튕겼어요... 지금... 아니... 저... 뉴비앗샤를 하신... 여러분... 여러분 때문이죠... 얘만 벌써 세 번 봐요... 지금... 팔로우 감사합니다... 1비트만 쏘는 사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1비트만 써보세요... 흐흐흐흐... 농담이구요... 네... 잘 오셨어요... 네... 누구야... 그 다음 누구야... 누구야... 그 다음 누구였지? 보죠... 아니요... 슈크림님 먼저 왔어... 안돼 불합격... 안돼... 불합격... 어...잠깐만... 이... 보물도 이거 하나밖에 안 꼈는데? 보물 이거 하나에다가... 1비트여...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따 가요... 오케이... 멘티스님 해드리면 되지... 이제... 이제 멘티스님 해드리면 돼... 자... 가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제가 정합니다... 아... 불합격... 안돼... 안돼... 성이 오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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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빼요... 하나 더 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더 빼요... 네... 진짜요? 이거 보물도 다... 보물도 차이가 나는데? 해볼까요? 어... 걱정마라... 고통은 없을 테니... 너의 장의 차비는 없으니... 엉... 도와줘... 야... 센데... 내 캐릭터가 센데...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야 근데 에너지가 갑자기 차는 건 뭐야 아 못 이기네 뭐가 막상막하요 보물 때문에 보물 때문에 진 건데 젠장 어... 보물, 보물 두 개, 두 개만 빼고 와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보물 차이 때문에 안되겠어 이제 보물도 볼게요 이제 보물도 빼게요 쿠키 뽑을 수 있나? 나 못 뽑을텐데 뾰쟁나리 아니 3이, 3이 시작한지 3일밖에 한테 뉴비한테 지금 이렇게 너무 가혹한거 아닙니까 봐봐요 안되요 이거 아직 안되 캐릭, 캐릭 옷자리 세 명만 남겨줘 봐요 그러면 할게요 아 저거는 그냥 이기심 진짜요? 아니 이긴다고 해놓고 진게 한두번이 아니라죠 아 진짜요? 진짜? 믿어도 되는거에요? 믿어도 되는 정보예요? 믿어도 되... 예 진짜죠 끄레기덱이라면서요 끄레기덱이라면서요 왜 지는건 그쪽인데요 닫잖아요 아니 참율된 뱀이라고요 와 아 무적이라 저 야 너무하네 누구예요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누구야 그 다음 누구였어 방금 전에 있었는데 기다려봐요 그 전에 맨티스님하고 한판 해야돼 이정도면 이길 수 있겠지 라고 하셨으니까 이길 수 있지 이정도면은 이건 이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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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나 이거 어플 삭제할거야 아니 잠깐 삭제는 삭제는 아니고 삭제는 넘어가고 이기네요 다행이다 이야 이겼다 10성 이겨보세요 뭔소리에요 잠깐만요 방금 전에 일성 일성이고 곰을 다 안꼈고 전투력 가장 낮고 아 전투력 이거구나 전투력이 센데 얘 한명으로도 그쵸 레벨도 높죠 불합격 아 아니 노토핑임 해볼게요 한번 안녕하세요 뉴비입니다 저도 뉴비에요 아 쟤 소한댁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구나 소한댁이 죽지 않고 날면은 뭐 더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더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더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와 안가네 앞으로 저 소한댁 때문에 더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졌는데 저랑 친척 가능하신가요 세신가요 약하..약하시면 합격 네 세시면 불합격 네 소환수 딜이 이만시 들어감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아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즐기시는거 같은데 지금 즐기시지 마세요 이거 지금 뉴비 합살하시는거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 뭐야 뭘 이렇게 화난거야 안죽는다 안죽는다 야 아 아니 마 시작한지 3일밖에 안됐어요 네 10만 꿈나무 뉴비라고요 네 그 다음 누구에요 오케이 맨티슨이 어딨어 덤벼 안돼 불합격 불합격 안돼 일단 전투력 나보다 높고 힐러 절대 안죽어요 불합격 안돼요 딴거 끼고 오세요 제일 약한 제일 약한거 제일 약한거 끼고 오세요 40 어 2만이구 하.. 예민한데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러니까 안죽잖아요 이렇게 한번 뽑아요 그럴까요 특히 문제일 수도 있죠 이겨라 제발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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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한번 운이겼네 야 50% 이.. 50% 이하로 깎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잘 깎았다 아 아 진짜요? 일단 쿠키 쿠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코인 자리 코인 자리 아 진짜 구매하고 싶다 일단 한.. 149만원 질러가지고 막 해보.. 해버릴까? 이게 아닌데 해볼까여? 네.. 그럼 다시.. 149만원 정도면은 여러분들 따라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하지만 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제발 고급은 진짜 10개 못 모았는데 무료 선물 했어요 나 뭐냐 얘 나왔는데 얘가 쿠키가 없어서 못했다 에? 45만이 뭐예요? 네 쿠폰 등록했는데 네 등록하고 다 쓴 거예요 고급 쿠키 이걸로 하면 한 마디밖에 안 나오잖아 이걸 이걸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고급 쿠키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고급으로? 아 제발 좀 나와라 제발 나온 것 같은데? 꽝이에요? 어 금봉이네? 아 젠장 주쥬렁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에엑 에엑 데엑이이이이이이이이이 초롱초롱이야 아 진짜요? 한번 더 가요? 쓰읍 운보 뭐아 안 나온 것 같은데? 꽝이에요 젠장 나오지 않았잖아 괜히 했어 법석 다 날라갔어 마일리지샵? 마일리지샵이 어딨어? 아 아까 거기 그거 얘기하는건가? 하나 정가로 데려옵시다 누구 찰스가 누구에요 찰스가 누구야 늑대? 얘? 얘야? 이렇게 하면 돼 20개만? 20개만? 샀어요 그 다음에 끝 희냥의 씬 누구에요? 얘인거 같은데 아니구나 몇개? 얘는 몇개? 20개? 왜 20개만 고... 아 20개 정가임 아 진짜요? 위에 아 기사로서 빛의 인도하심을 따를지니 그렇구나 어 뭔가 성실이 없다 그래 날 위해서 일을 해줘다 인사드립니다 초코크림 늑대 망치매리 왔어 이 망치로 혼좀 내줄까? 야 마이크가 왜 안대 예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쵸 지금 뺐다 꼈거든 그래도 자 그러면은 일단은 레벨업 부터 먼저 하고 스킨 키우세요 qn? 스킨을 키우다니me 뭔 소리야? 아 쿠키 스킨 아 스킨에 따라서 이게 다루는구나 아 진짜요? 없는 걸 제가 가지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얘는 저기 토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급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잘못됐다 얘가 처음으로 나왔구나 여러 개 모아... 아 체력을 늘리거나 체력을 늘리는 게 뭐야? 딜을 늘리거나 이건가? 땅콩? 일단 땅콩 다, 땅콩 다 넣겠습니다 됐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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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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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아니, 다했는 데, 아몬드 러시라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 무릎을 꿇어라 아 근데 돈이 없나보다 이게 없네 아몬드가 피해 감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이제 붙으면 이길 수 있게 얘는 뭘로 쏴야되요? 증가해야되나? 아니면은 저기 그 뭐냐 공격 속도 늘리는거 아몬드? 이런거 다 장착해줘도 되나? 일단은 장착하고 나중에 버리면 되니까 자 이제 붙기 전에 세팅을 좀 하고 잠깐만요 나도 형장이란걸 해야하니까 자 마일리지숍 왜? 아이고 잠깐만요 퀘스트 완료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됐고 잠깐만요 네 신선가죠 잠깐만 기다려요 성장은 좀 하고 놀고 놀고 놀게끔 하면 안되니까 아 아 오케이 신선 일단은 가볍게 네 가볍게 아 누구부터 가야되나 흰냥이님 안계시죠? 네 다 시키셨네 안되겠다 아 아 보물 뽑는 아우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마일리지 들어갔어요 스읍 보물 뽑기권이 어떤거야? 이건가? 네 이걸로? 다.. 다 사요? 이걸로 다 사요? 어떻게? 오린? 아 무궁 비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요? 보물 한번밖에 못한다 오 아 세번 할 수 있구나 아 그래요? 갑니다 아무것도 안 떴는데? 네 보물 뽑기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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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실 때 오케이 오케이 맨 처음꺼 이거? 샤리 목걸이 채리 목걸이? 아 이거랑 바꾸는거야? 그러면은 방금전에 내가 여기다 여기 있었던게 뭐지? 무공비 무공비가 뭐에요 위에 3개 좀 가운데꺼 이거 무공비가 뭐에요 무공비가 오른쪽에서 아래 이거 이거네 그 다음에 마지막꺼는 두루만이 선택했고 이대로 고 오케이 어 안뜯다 저거 안좋죠 스킵 네 알고있어요 부활 보물입니다 아 진짜요 안뜯네요 안 떴는데요 이거 1회 뽑기해봤자 의미없잖아 뭐 바로 아 무공비 나왔나요 저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기다려봐요 세팅 지금 하고있어요 시계 부분이 뭐에요 아 노멀에 이거 이거를 뭐랑 바꿔 가운데꺼랑 바꾸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레벨업은 어떻게 시켜요 근데 쿠키 있는데 가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나 이거구나 거꾸모양 네 나 이제 돈 없는데 업글 하는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김에 해버렸는데 네 그냥 고고고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할게요 걱정마세요 마메님 이정도면 이길 수 있겠지 반장난이라뇨 아 잠깐 아 캐릭터 안바꿨다 아 캐릭터 안바꿨다 아 캐릭터 안바꿨어 캐릭터를 그렇게 열심히 꾸며서 캐릭터를 안바꿨어 잠깐 캐릭터 다시 바꾸고 캐릭터 다시 바꾸고 아 캐릭터를 안바꿨어 캐릭터를 그렇게 열심히 꾸며는데 캐릭터를 안바꿨어 다시 다시 얘를 누구랑 바꿔야되지 이렇게 바꿔야되나 얘를 전증이구나 이렇게 칠리를 빼라구요 아아 칠리팩도 성률 아 이렇게 오케이 검은콩님 이제 기대하세요 검은콩님 안계시겠지만 기대하세요 이제 새치는데 새치는데 아 진짜요 없을때 없을때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억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어떡해 눈뜨고 못보겠어 눈뜨고 못보겠어 제가 이길까봐 눈뜨고 못보겠습니다 나 누가 이길까봐 나 지금 안보고있어요 지금 이기겠지 이기겠지 이겨라 제발 이겨라 제발 나 지금 안보고있어 잡았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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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thesis ㄹ ㄹ ㄹ ㄹ ㄹ 가로로 만들어주지 ㄹ ㄹ ㄹ 왕치 나 빼고 ㄹ ㄹ 으 ㄹ 야 어려운데 ㄹ ㄹ 나 빼고 야 어려운데 안 따는데 에너지가 망치맨이 나갔는데 망치맨이 나갔는데? 나가신다 가지고 나갔는데? 아 진짜 오케이 일단 고박수모님 하고 그 다음에 돌고래님 뭐냐 저기 한 판도 안하셨으니까 돌고래님 한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검공님 하겠습니다 아 나 덱 못봤다 덱 못봤는데 와 뒤에 힐러가 나갔어 뒤에를 굴욕하네 야 아신아신하다 와 야 깜짝아 깜짝아 이거를 졌어 야 야 이걸 졌어 야 야 어려운데 이제 나도 있으니까 깰 수 있을 것 같아 빛의 신의 이름으로 망치맨 나가신다 뭐야 망치맨 한방에 다나가 떨어졌네 망치맨 나가신다 망치맨 나가신다 망치맨 나가신다 대박지 야 야 에너지가 안다네 이게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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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박스모님 어디있어 아 뽑아야돼요? 한마디로 현질하면 빨리 뽑고 현질 못하면 그만큼 못 뽑고 이러잖아 방금 전에 붙었던 것 같은데 네 아 맞어 이왕 다시 하는 거니까 이겼으면 좋겠다 이겨라 그냥 이겨 그냥 이겨버려 이겨버려 아까 전에 운이었다고 얘기해 그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아 됐다 별이 되는 거야 세상은 넓군요 또 누구야 누구 붙어요 또 누구랑 또 누구랑 붙어요 또 누구랑 붙어요 이제 붙을 사람이 없나보구만 이 고시나리한테 겁을 먹어서 한색 하나 합시다 뭔소리에요 아 돌고래님 돌고래님 돌고래님의 아이디가 어떻게 됐지? 차량님 귀여워요 이건가? 불합격 안 돼요 네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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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좀 더 높아요 저보다 많이 레벨이 좀 더 높아요 저보다 많이 볼까? 불합격 불합격 전투력 전투력 비슷한데 그래요? 방금 맞지? 네 불합격 알겠습니다 아 아 블랙힐러님 잘 주무세요 대회 준비는 잘 가고 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시작했거든요 대회는 아니지만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회 망할뻔했어요? 진짜요? 어쩌다가 블랙힐러님 실력을 아직 못봤네 내가 연습대 2월 1일부터 대회 꼭 이기셔야지 아 나빴다 볼스나이는 때려치지 않는데 우리 재미로 한번 대회 같은 거 나가볼까요? 저기 요즘에 그 대회 하던데 못해도 되니까 돈 좀 벌자 에이 다 갱신해 아 제가요? 네 도 제 대회를 대회하려면은 어느정도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비공식 대회라 아 비공식 대회라구요? 창고 가봐요 창고 가봐요 왜왜왜 창고 왜? 아까 보물상자 얻은 거 있던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예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거 안 썼거든 애클레어 대회라 에클레어 대회라 에클레어가 누구야? 얜가? 아닌데?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누구야? 아래쪽에? 맨 아래에 안경잡이? 안경잡이? 그치 특징을 얘기해줘야지 안경잡이만 찾으면 되잖아 얘다 얘 맞죠? 또 있으니까 또 에스프레소를 한번 더 골라야되잖아 어? 에스프레소가 없다? 아 있다 두개만 두개만 얻으면 되니까 이십만 얻으면 되니까 이십만 얻으면 되니까 그치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잇는다 곧이나 해도 이거 3일 됐다구요 캬 근본 레벨업 다 됐군 어 근데 얘는 뭔가 좀 잘생겼다 네 차이씨 아 진짜요? 애정부였던 캐릭터입니다 아 진짜요? 4000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됩니다 4000정도면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잘하셨습니까? 나리님 보이시 잃어보이시 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일본어로 하라는 뜻인가요? 네 아.. 약간 에미한데? 잠깐만 이미 저기 나왔으니까 얘도 바꿔줘야지 얘랑 얘랑 바꾸면 되나? 그렇게 쓴맛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덱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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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회부업 뭐야 아닌데요? 네 졌는데? 네 졌는데? 나 졌어요 아 스킬 시간이 좀 길어서 아 그렇죠 스킬 시간 줄이려면은 스킬 레벨을 올리면은 스킬 시간 줄어드는 거예요? 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스킬 아니에요? 아까 전에 네 네네네 아아 아아 그 시계 보물 시계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 그게 스킬 시간을 줄여주는 거구나 네 아 그럼 엄청나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네 방법이 없네 네 아 쿨타임 줄일 수 있고 네 건설하기 들어가보죠 건설하기? 건설하기? 잠깐만요 자 건설하기 들어갔어요 건설하기에서 네 건설하기에서 도감? 경고 병고 Book الإ,"MT2 bueno", 공네 autor 그랬드마크만 웬만한 거 다 구 Ukrainian 벨 tomorrow 네에에엥 네! 아 진짜요? 유리의 정원이 아 체력을 올려준다구요? 아아아아 보석 엄청 모아야겠다 스테이지 엄청 깨면은 보석 엄청 오르잖아 한번 그래도 보석을 한번 써볼까? 일단은 덱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랜드마크용 랜드마크입니다 네 그럼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어쨌든 싸야되잖아 어쨌든 싸워야되잖아 덱을 이정도면 충분하지않나? 얘를 바꾸고 싶은데 네 네 일단은 덱을 설정해줘요 그래야지 스테이지 끼는게 더 쉽지 쉬워지지 예 그럴거에요 스토리 도체 반정도 밀었어요 네 아 보물도 바꿔야지 찰스키도 바꾸고 싶은데 시계 어딨어 스토리 도체 그 다음에 아까 바꿨던게 뭐였지? 뿔 아까 나도 있었고 다시 마지막쪽을 보라색 아 오케이 오케이 꼬리같은걸로 바꿔요 꼬리?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돼요?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 나 빼고 깃털? 오케이 이렇게? 맞겠지 뭐 그 다음에 얘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찰스 찰스 얘 빼고 바꿀까요? 얘 괜찮던 얘 괜찮던데? 소환해가지고 막 하는 애 얘 괜찮고 지금 다 괜찮은데 더 건드릴거 없죠? 일단은 휘냥? 표 어딨어? 표! 아아 얘를 빼고 찰스 되는게 낫다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오 드디어 전투력이 전투력이 엄청나게 올랐어 자 자동전투 자동전투 전투력이 분명히 어려움으로 설정되어있었는데 뭐지? 이거 보니까 그 망왕송하고 그런것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은 보석을 백식주더라고 아 잠깐 잠깐 아아 아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아 어쩐지 전투력이 너무 뭔가 이상했어 나 5까지 깨닫는데 아 상장 아깝다 어쩐지 전투력이 왜이렇게 신나있어 1-1이었잖아 얼른 가 얼른 가 빨리 5-1로 발이 바로 가게 왕치맨나가신다 열 차도 흔들리겠습니다 부상자는 이쪽으로 어둠보다는 메인 추천드려요 아 오케오케 이게 지금 어둠이구나 월드탐험 일반 그치 이거지 그치 이거지 왜요 근데 왜 그치 추키러니 이래야지 아까전에 당한거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뒤에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은 깜짝 놀라시게 될겁니다 야 깨다 아 1-1 횟수 제한이 있어요 아 다들 어디 가셨어요 PK만 뜨고 바로 도망.. 가신거 아니죠 네 한 스케이지마다 개방 아 일러설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망치맨나가신다 야 몇개다 열 차도 흔들리겠습니다 일러설수 없어요 더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도망쳐보시죠 망치맨나가신다 멋진데? 나 도착을 많이 얻어야돼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전투력이 쎄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다 전투력이 쎄니까 스테이지에서 한 번 진적이 줘가지고 더이상의 자비는 왈치맨나가신다 왈치도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물러설수 없어요 야아 왈치맨나가신다 도망쳐보시죠 오케이 키와 도망쳐보시죠 아 잠깐 점프가 안돼 힐을 설정을 했는데 무슨키인지 아직 모르겠어 야아 이런지 안달아 야 강력하다 8-29로 오시면 8-29로 오시면 네 예상대로군요 완벽합니다 아 진짜요? 도망쳐보시라 도망쳐보시라 야아아. 얘도 그냥 선석당하는데 여우 좋다 역시 함부로 키지 않게 잘했어 도망쳐보시죠 준비 다 끝났죠 어하 살아남는게 강한거지요 저버려 내가 이길줄 알고 적당한 공격만 준비해왔는데 잠깐잠깐잠깐잠깐 이거부터 고! 알고있어요 보석 엄청 소중한 보석 보석 아 쿠키런 킹덤 뉴비한테 친절한 게임이라고 누구한테 배웠던거 같은데 전혀 친절하지 않잖아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럴차구 흔들리겠습니다 눌러설수없어요 망치맨나가신다 야 되게 쎄보인다 망치네 읏 이제 뭔가 좀 안정권이 있다 망치맨나가신다 워이차구 야아 뭔가 되게 강력해보여 망치맨 맘에 들어 그 네! 네! 몇 쿠키한테는 마탕이 뭐예요? 아 마법사탕? 저 뉴비예요 시작할 때 처벌밖에 안되니까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마법사탕 아 스킬을 강하... 아 진짜요?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흔들리겠습니다 망치맨 나가신다 올라설 수 없어요 에스프레소도 있고요 아 진짜요? 야 근데 깨다 내 침 전투력이 몇이지? 모두 무사한가요? 굿 제거 가능하지 그렇지! 나쁘지 않구만 도망쳐보시죠 더 이상의 차비는 없음 일러설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열심히 또 키울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저기 마지막으로 뭐 PK를 떠보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이 있긴 말씀해주세요 이렇게요 도망치고 시키러 미러전 오오오오 좋다 근데 전투력도 같아야되는데 누가 미러전 하실라나 해낼 줄 알았어요 해낼 줄 알았어요 다음 지역 한 번 더 가구 미러전 한 번 뜨구 32000이구나 아 야 그냥 나가 떨어지네 이야 이야 멍불리겠습니더아 도망쳐보시죠 더 이상의 차비는 없습니다 멍불리겠습니더아 도망쳐보시죠 아하 끝 도망쳐보시죠 야 되게 좋다 됐고 스킵 스킵 이제 여기까지 하고 미러전 한번 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키워놓을게요 엄지님한테 하면 되는거죠? 다 나가셨어 잠깐만 미러전은 맞는데 레벨이 다르잖아요 다 나갔어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적어도 보물은 다 빼줘요 네 백하열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역시 뭐하고 지내요 500일 지났네 네 시험 구시나리를 상대로 시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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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이 젤리도 부족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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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다 저 좀 빨리 모아야겠다 저걸로 하면 안되겠다 됐어요 음 뭔가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상충킬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일 전에 시작한 뉴비라고 합니다 아 모바일 게임 조금씩 접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하긴 집에 컴퓨터 좋은거 있는데 시나리 가지고 시험이 되겠습니까 고아 안녕하세요 상충킬러님 오 튕겼어 쿠킹덤 하시는거 보고 온거긴 한데 3일 3일차 뉴비 3일차 시험하지 말라는거 예 벌써 네번째 봐요 3일 됐어요 저 이거 시작한지 할 수도 없죠 뭐 다들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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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기좋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졌지 네 시험은 됐습니까 네 시험은 됐어요 네 저 열받는데 네 옛날에 요즘 덱도 모르겠고 그래 미러전 하는거니까 목적지까지 소련이 예상됩니다 망치맨나가신다 그 일찍을 잡히면 도망치로 시출밀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망치가 덜 닦아내나봐 탱커가 3마리 쓰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저 오랜.. 저 처음 하는거라 잘 몰라요 잘 알려주셔야 돼요 요청목록 백하연님 규락 3탱커에요 아 진짜요? 보석은 잘 주네 어 보물뽑기 한 번 할 수 있다 뽑기 보물뽑기 할 수 있다 가십번 근데 안뜯다 네 쿠키? 쿠키 안돼요 지금 쿠키 못뽑지 삼천원이 되야되는데 탱 누가 쓰지 전 몰라요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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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젤리비는 또 열심히 모아야겠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는 3일차된 뉴비라니까요 큐 쿠키 커터 나중에 모아 아오케오케오케 영태오구요 홀 휘냥 휘낭시에 휘낭에 여전히 영태오구요 홀베가 요즘 메타에는 아 홀베? poder 혼성 범콩리 널루하죠 Ainaku 크리스탈 모으는것도 좋아요 크리스탈 열심히 모으고 있죠 스테이지만 깨도 주는데 네 보스 1번으로 한 번만 바꿔주세요 뭔 소리에요 1번어로 하는 뜻이에요? 하하하하 전 레벨 5인데 저 3일차 3일차에요 3일차 설정? 2번째 1번째 2번째 고슈나이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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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샤 와도샤 도로 街 이거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아 진짜요? 목소리만 일본어로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극킹 다무 미용고 뱅교 와따시가 단렛치 아 뭐야 방탄보다 좋아 방탄보다 좋아 아 보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아 보이스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어 뭐 통신이 난데 갑자기 어 깜짝이야 오오 뭔가 목소리 되게 좋다 야 목소리 되게 좋다 내 쿠키에 들으셔도 그렇구나 어 근데 일본어 목소리가 좋다 아 진짜 야이 아 진짜 야이 쿠키런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구만 멋진데 이거는 뭔가 잘 되어있는데 네 아무튼 열심히 키워가지고 일주일 뒤에 성장한 고시나리를 에? 남자에요? 저렇게 이쁜데 남자라고 퓨바는 남자에요 할아버지 진짜요? 여자한테 차장님은 귀염의 짱이라구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정행고시나리의 그네미냅니다 형 정체성이 헷갈리는데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츠코님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3일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레벨 5구요 아까 그 PK 뜨다가 엄청나게 지금 당해가지고요 지금은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딸크 남자인 아 진짜요? 얘를 이걸로 돌리면 안되겠어 이걸로 속도전 가야지 자 이제 일주일 뒤에 저의 모습을 기대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얘 퓨바 속 맞아요 저기 친구 추가해주세요 친구 추가 자 길드 뽑기 이건 없고 이건 없고 아 길드가 나 혼자밖에 없어 길드가 나 혼자밖에 없어 길드가 나 혼자밖에 없어요 길드 길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달술이 뭐예요? 달빛있다? 아니요 길드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빗자루 쓰러버렸던 그 친구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두개 만들어서 두개 만들어서 길드 만들때 코인들지 않나 예 코인 들었어요 맞아요 들어오세요 해서 우리 같이 성장하죠 근데 길드 길드 이거 어떻게 아 얘구나 얘구나 다 받았는데 이거 아닌데 저의 길드에 오시징 아아 아니 길드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길드 추라이 하네 그렇죠 3일차 된 뉴비라고요 네즈코님 네즈코 이름이 이쁘다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즈코 네즈코가 누구 캐릭터였는데 어디였지 아 아 그래요 네즈코가 뭐였지 길만 할 수 없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아 김혈의 칼라 맞아 김혈증의 아이가 아무튼 길드 들어와주세요 네 길드 많이 들어와주시고 곧시나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14시간 남았어요 뭐가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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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 남았어요? 길드 등급 어디에요? 길드 등급 어디에요? 라고 하시네 길드 등급 어디에요? 그 길드 나가면 그 길드 나가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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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루 뒤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이거 오늘만 들어갔으니까 오늘 계속 못 들어오시는 거구나 아아아 아까 얘기하셨던게 그 뜻이었구나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어? 아니 벌써 계약했어요? 아니 벌써 계약했어요? 벌써 학교가시는 분이 계시네 자 그러면은 네 어찌됐든 예비교집일 아아 각자 스토리 어디까지 미셨으려나 저는 참고로 아 아 여기 아닌데 여기까지 밀었습니다 이제 5는 거의 다 깨갑니다 이제 5는 거의 다 깨가고 지금 6 들어갑니다 네 내일 모레 시험인데 큰일났네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거에요? 이제 10세 밀었어요 아아 진짜요 저도 열심히 밀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의 성장을 기대하시죠 그니까요 이제 고스나이 방송 종료할거니까 네 내일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네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추가 안하신분은 신고 추가 한번씩 해주시구요 저기 길드 가입 권유하신분은 고스나이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저의 개인 카톡 단톡이 따로 있으니까 개인 카톡 들어오셔서 고스나이님 단톡 들어가고 싶어요 말업 말씀하시면은 같이 단톡에서 말씀하실 수 있구요 자유주제 게임 아무거나 말씀하시는거 하고 있는거라던가 하시고 싶은거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은 고스나이가 많이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님 감사합니다